앞으로 절 부를 땐 엘이 아니라 리오자키라고 불러주십시오. 만약을 위해서. 그런 짓을 했다간 일반인이 죽을 겁니다. 키란 유치하고 지기 싫어하니까요. 네, 저도 유치하고 지기 싫어하죠. 그래서 압니다. 그럼 키라 사건에 관한 제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? 키라는 단독범. 예전 수사본부의 정보에 접근 가능. 살인에 필요한 건 얼굴하고 이름. 그리고 죽는 시간과 죽기 전의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다. 이상의 사항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이제부터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.